영상편집 및 자막이 김용태 쉬운 거 없습니까? 쉬운거? 어.. 피아노명곡지 워털루 전쟁 악보 워털루 전쟁 악보 워털루 전쟁 아십니까? 워털루 전쟁 악보 아 뭐야 워털루 전쟁 아세요? 카페 가입해야겠구만 새로고침 бо 별명 중복 확인 사용가능한 별명 어 fem 중복확인했고 어 소리가 이상해 9, 2, 3, R, H 여러분들 초보자한테 막 어려운 거 시키지 마십시오 아 뭐야 이거 가입신청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잖아 어 워털로 정렉 악보가 없어 나 악보 어디서만 받아요 어이씨 어이씨 이거 왜 저쪽 보여 왜 이리 어려워요 이루마 메이비 이루마 어 이 노래 틀어줄까 빰빠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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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가 피아노를 좀 오래 배웠는데 다 까먹었네요 큰일났어요 이게 짧네 어 이게 근데 맞나 뚠뚠뚠뚠뚠 뚠뚠뚠뚠 근데 이게 아 이게 아 이거 오른쪽이 이게 악보가 없어 잡갔나? 어, 이게 아닌가? 어, 이거 악보 줄 사람, 악보 줄 사람 진짜 악보가 필요하다. 집에 있는 거 악보 가져와야 돼. 집에 있는 악보 가져와야겠어. 아, 진짜. 왜 이리 어렵죠? 어, 여기 있다. 이거 이렇게 어려웠던 거야? 이게 이렇게 어려웠던 곡이라고? 시, 미, 라레, 솔도. 시, 미, 라레, 솔도가 다 붙어있네? 어? 시, 미, 라레. 레. 아... 아이씨. 어? 맞는데? 레. 레. 플랫이 이거고. 이게, 솔. 어려워요 뚜두두 아 이거 악보보기 진짜 힘든데? 밤에 피아노 소리가 너무 크다고? 좀 더 줄일까 그럼? 줄였어 줄였어 빨리 쉬운 것 좀 알려줘봐 피아노 쉬운 것 좀 알려줘봐 쉬운 피아노 악보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래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어 이건 쉬운데? 어 쉽구만 내가 해드림 맞는데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두두루루 Tran 두두두두 두두두 나 이거 회원 가입한다 여기 악보 파는 곳 내 인생을 위하여 아니 나는 가요할 거야 강민이라는 강민이 내 아이디는 이걸로 해야지 나의 보물 1호는 가족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너는 날 모르잖아요 그대 미안해요 잠깐만 아 근데 여러분 피아노 오랜만에 치니까 되게 재밌네요 나 피아노 설레한지 마음 오랜만에 그냥 이거 원래 진짜 몇 주 전부터 살라 했었거든 근데 그냥 샀어 오늘 오늘 샀어 내가 지금 다운받을 거야 빅백노래 구매 결제하기 신용카드 결제 말고 이거 신용카드 결제밖에 안 되니 그렇다면 설치해서 결제할 거야 천원이었죠 아 이거 이거 50만원 신용카드 신용카드 나 신용카드 결제 못해 가상계좌로 해야 돼 결제 계좌로 결제해서 보내야 되겠다 잠시만요 빰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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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라고 하네요 이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이면 괜찮은 편이에요 잠깐만요 저 지금 악보 사는 중 저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악보 사고 있거든요 빅백노래 제가 쳐드림 진심 쳐드림 제가 빅백노래 쳐드릴 거거든요 계좌번호가 왜 이리 어려워 천원을 보내야 돼 천원 보내기 오케이 OTP 잠시만요 지금 결제 중 됐다 입금 완료 됐다 다운로드 페이지 다운로드 됐다 다운로드 받았어요 오후 여기 됐다 됐다 자 피아노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잠시만 쉬운 피아노 악보 내가 이거 칠 거야 이렇게 칠 거거든요 여러분 딱 보세요 내가 이거 똑같이 칠 거니까 잘 보십쇼 내가 이렇게 칠 거예요 잘 봐 잘 봐 이거 쉽네 완전 쉽네 잘 본다 근데 나는 왜 이상하냐 소리가 다운로드 그러면 어, 어려운데요, 갑자기? 이거 우리 인데요? 야, 안 해 안 해, 안 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자, 익숙해질 때까지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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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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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진짜 어렵네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저 연습할거거든요 오늘부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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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된 걸 배워야지 야 처음 오늘 피아노 샀는데 어떻게 제대로 치겠니 어 그렇죠 여러분들 여튼 피아노 여기까지 할 거야